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바람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미쳐. 이걸로 뭘 하라는 건지. 이렇게 보니 또 엄청난 기술은 아니네. 날이 너무 무딘데? 좀 더 빨간색이면 좋겠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건지. 쥐같은 걸 깨발하란 말이야. 좀 더 빨간색이면 좋겠는데. 이걸로 뭘 하라는 건지. 바꿔 끼워도 돼? 사람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정신과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렇게 보니 또 엄청난 기술은 아니네. 날이 너무 무딘데? 대충 쓸만한다. 바꿔 끼워도 돼? 정말 구식이네. 사람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바꿔 끼워도 돼? 한번 써보지 뭐. 빨리 만들어놔. ота! 불가하니? 네. 나는 지고 있는 사람이라. 다음 적도 피워라. 더 깔아. 억. 예. 아니. 본격적으로 공격해. 이제 안내차 관심없어 장비시험용으론 딱좋은곳이네 장비시험용으론 딱좋은곳이네 장비시험용으론 딱좋은곳 장비시험용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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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좋았던가 관심 없어 실력을 조금만 줄여버린다 진짜야? 안아본다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건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경찰 아저씨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진짜야 안 아프다니까 그럼 관심 없어 이런 건 박살내는 편이 분명되지 않아 박브라이드 끝났어 박브라이드 끝났어 장비 시험 명의로 딱 좋은 곳이네 장비 시험 명의로 딱 좋은 곳이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경기지원 이쁜거 들고 찾아갈게요 원래 이렇게 좁았던가 이렇게 보니 또 엄청난 기술은 아니네 어느 정신나간 녀석이 여기 병원을 세울 생각을 한거야 진짜 안 아프다니까 민트는 피곤해 짜증나게 할래? 히히 이런 도움이 도착해 스팸 마이너더니 백미너로 입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가요. 정신과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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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정신. 정신과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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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거 들고 찾아갈게요 상자 여는 소리는 상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다음 테스트 상태는 어디입니까? 부탁받은 거라서요 뭐라고 테스트를? 슬슬 모일 때가 됐는데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슬슬 모일 때가 됐는데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슬슬 공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감수 이런 건 박살내는 편이 도움되지 않아? 이제 안 맺혀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없나?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기다리면 누가 오지 않았을까? 바 나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 진짜야 안 아프다니까?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진짜 안 아프다니까? 관심 없어 오늘부터 과학을 믿기로 해서 말이야 진짜야? 안 아프다니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랑 다가가니 확실한 남동적이 나무 동일한 기종을 받았다니까? 그가 날씨가 들으면서 나의 세계를 노려라 딸ering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소병이 가질 수 마이러스와 모아지로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소병이 가진 않습니다. 소병이 가진 신용 다이예요. 소병이 가진 신용 다이예요. 잠시 후 임시 안전진회가 활성화됩니다. 잠시 후 임시 안전진회가 활성화됩니다. 잠시 후 임시 안전진회가 활성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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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